구님 위천 강의입니다. 이제 강에서 막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. 근데 또 요거는 지금 시작하는 포인트네. 여기 큰일났다. 주중에 오는 사람은 이쪽 근처 라인으로 다 보내야겠어요. 와 몇 개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모르겠다. 나도 하여튼 50마리 되겠다. 좀 거짓말 보태서. 와 15번 터뜨렸다고 합니다. 구님 위천. 위천은 아직까지 상란 안 해서 지금 활동이 왕성한 곳이 있네요.